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선물로정 혁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꿀TV가 드디어 구독자 3만을 돌파했습니다 빠바밤 빠바 빠밤 빠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꿀TV가 50만,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정말 축구 현장 곳곳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정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꿀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희가 묵혀뒀던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과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사인이 담긴 베트남 국대 유니폼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분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굿즈죠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항서 감독의 사인이 담긴 베트남 국대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탐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추첨은 공정한 추첨 플랫폼인 포튜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포튜브 쪽에서 저희한테 한번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응원 댓글 영상, 이벤트 영상 조회수는 5832회, 그 다음에 코멘트는 354개가 달렸습니다 댓글블록이 중복 참여는 자동으로 제거되고 댓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댓글에 넘버링을 매기는 과정이고요 로딩 작업 모두 완료 상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박항서 감독 사인 유니폼 유니폼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됐지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데요 추천 버튼 클릭! 뜨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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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뜨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축하드립니다! 난최용연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일본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박항서 감독님! 일단 8강 진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왕 올라간 김에 일본도 잡고 이란도 잡고 결승에서 만납시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준비해주신 꿀TV 채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사회생활 딱 좋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남최용연님 구독 중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남최용연님에게 박항서 감독의 사인이 담긴 베트남 국대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과 그리고 KFA 시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됐지?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TV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불러오기 성공! 너무나 감사하기도 조회수는 18,370회 코멘트는 1,122개가 달렸습니다 댓글 불러오기 중복 참여는 자동으로 제거되고요 아떼댓댓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의 댓글에 넘버링하는 과정이고요 많은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될지 행운의 주인공은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댓글 불러오기 완료! 상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KFA 시계 두 분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될지 픽! 추천바튼 클릭!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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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여진 님! 피팅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컵 2위로 축구에 빠져서 열심히 뛰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역시 손흥민이구나 흐흐 유유 항상 화이팅입니다 흥민 선수 아주 축하드립니다 여진 님! KFA 벽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행운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될지 추첨 클릭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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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축하드립니다 잼메리님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 매경기 때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 아시안컵 마지막에는 꼭 손흥민 선수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저희도 보고 싶었지만 조금 아쉽게 됐고요 아 이 두 분께 KFA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손흥민 싸인 유니폼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어떤 분이 이 선물을 받게 될지 아 너무나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픽 추첨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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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이찬원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손흥민 아시안컵 부상당하지 말고 잘 치르고 토트넘 가서 쑤쑤보사 제 친구 12명 구독하게 했습니다 아주 이찬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상품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네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구독 정보와 이메일을 확인한 후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서운하시죠 저희가 그럴까봐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이벤트 꿀TV 구독자 오만 이벤트 디스 이스 오만이다 이번에는 구독자 오만입니다 꿀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됐고 댓글에 꿀TV 이렇게 삼행시를 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선물은요 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6일 콜롬비아전 득점자죠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이세성 선수의 사인이 담긴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유니폼의 행운의 주인공 어떤 분이 될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꿀TV 캐비넷 안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티스 이스 오만이다 꿀TV 삼행시남기구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오만 선물 Warum요? 네 형 잠시 가 problèmes 감사합니다.